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고고교육과 1회를 졸업하였습니다 교직에 13년 있었고 지금은 가정주부로 세 자녀를 키우느라고 주부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역시 교사였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좌경화되었고 언론, 검찰, 국회 모든 영역, 문화계 이렇게 전 영역에 걸쳐서 이렇게 빨갱이로 빨갛게 물들었다는 걸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제가 외치는 구호를 따라서 해주세요 국민들의 핏담으로 국민들의 핏담으로 정북 세력 호위호시 국민들의 핏담으로 국민들의 핏담으로 정북 세력 호위호시 정북 세력 북으로 가라 동북세력 북으로 가라 언론인들아 양심을 가져라 너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언론인들아 양심을 가져라 너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 언론계에 정서하는 분들 몇 분이 계십니다 정말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려면 진실을 보도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5.18을 직접 겪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이번 일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 국민의 핏감 흘린 세금이 이렇게 정복세력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지금 5.18 광주 사태에 물론 북한 특수부대 600명이 투입되어서 그러한 난동을 부렸다는 걸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박지원이란 인간요 5.18에 대한 시민들이 입을 막으려고 5.18 비방 방지법까지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법을 세워서 입법해가지고 5.18이 만약에 잘못된 거다 뭐 어떤 잘못된 그런 얘기를 하면 벌금 몇 천만 원에다 구속 이렇게 시키려고 했는데 정말 그런데 우리 국민들 중에 지금 6.25 참전에서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불안하신 분도 있고 있는데 6.25 참전용사들이 받는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18 유공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돈은 6억에서 8억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국가 세금이 8억에서 12억입니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5.18 유공자 속에는 그들과 정말 광주사태에 아무 상관없는 문재인, 이해찬, 그리고 서영교 박영준 같은 이런 모든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5.18 유공자로 들어가가지고 국민 나라 세금을 거둘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를 거의 빨갱이가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 안에는 5.18 유공자로 해서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용화되었는지 오늘의 이런 현실이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은 교육이었습니다 지금 정교적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아실까요? 정교적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 김일성은 민족의 영웅이라 합니다 김일성이 민족의 영웅입니까? 5천만 우리 민족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쟁으로 죽게 만든 것이 우리 민족의 원수이죠 그런데 김일성은 민족의 영웅이고 그리고 북한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옳습니까? 북한은 우리 그리고 남한 정부는 북한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북한이 독재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니요 국가도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교적 교사들에 의한 이러한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오늘 이러한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젊은이들 왜 이렇게 빨갛게 되어서 저 빨갱이들을 지지할까요? 교육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반드시 채택해야 합니다 검인정교과서 청편의률적으로 북한은 정당한 국가이고 남한은 세워지지 않아야의 정부라고 표시합니다 대한민국을 나라라고도 여기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고 정부 수립으로 그렇게 교과서에 좌편향된 교과서에는 그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바른 역사가 심어지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만이 그 나라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건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평등한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조선 왕조에 노예가 되어 있고 양반에 노예가 있었던 우리 국민이 네 알아요 우리 국민이 이승만 대통령의 희생과 헌신으로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했고 우리 국민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근대화와 산업을 잃은 건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갱이 김대중 기념관은 정국에 몇 개를 세워놓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하나 세우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조국의 현실입니다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지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정교과서 페이지되고 국정교과서를 채택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라는 사실 아시고 그리고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주의 최종 원칙이라는 것은 정말 피의자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률 원칙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범죄자를 놓칠지라도 1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그가 형의 확정을 받을 때까지면 죄인으로 여기면 안 된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검찰과 사법부려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망신기고 전 세계 우리나라 망신기입니다 언론은 증시를 보도하세요 우리 외국 시민 장윤성씨가 빨갱이들에게 그렇게 폭행을 당해서 지금 병원에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어도 어느 언론 하나 이걸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빨갱이 언론 타도하죠 네 감사합니다 시가 연결에 참여해주세요 지금 선도가 지금 이미 도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앞에 있는 태극기를 따라서 지금 고문에